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오늘 1심 법원에 선고가 내려집니다.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.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걸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